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총선이 지금 각본에 따라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시기에는 문화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쓰죠. 이대로는 총선 110석 폭망이다. 다 지금 만들어가는 겁니다, 분위기를. 국민들을 쇠내를 시키는 겁니다. 문화일보에서 가장 여러분들 이 딥 리더가 좀 깊은 칼럼인데 이 박성민이라는 양반을 무슨 민정치 컨설턴트라는 데인데 조선일보도 지면을 크게 주더군요. 문재인 정권 때도 여러분 저는 이 양반의 글을 자세히 보고 있었는데 그냥 뭡니까? 그 민주당을 위한 글을 많이 썼는데 또 어느새 뭐죠? 조선일보까지 진출해 가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7.15포인트라는 큰 격자로 승패가 갈린 이유 더불어민주당은 낙관 국민의힘은 비관 분위기가 지배가 모든 것이 뭡니까? 선거 부정을 다 덮고 그냥 더불당 대성 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부정선거로 여러분들 패배를 했는데 이것을 막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당 지도체제패나 내년 총선을 정권 중간평가 프레임에서 자기주자 경쟁 프레임으로 바꾸는 다 헛소리인 겁니다. 선거 부정이 일어났는데 그걸 다 여러분들 은폐하고 헛소리들을 다 해 가지고 그냥 4월 총선에 국민들이 쇠내가 돼 가지고 더불당이 200선을 차지하는 모양이다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국민들이 이렇게 몹시가 당하는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정치게임은 민주당 애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선거를 장악하고 여론을 장악하고 이런 친구들을 띄워 가지고 그냥 그 분위기로 그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과거 이해찬 전 대표의 20년 집권론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 200석이 나오는 걸 보고 민주당 내부에서 200석 포부발언이 나온 건 다 목적이다. 무엇보다 검사 판사 관료들의 발을 묶으려는 협박하드다. 이를 통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지연시키는 노림수가 깔려 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비극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침묵한 겁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2024년 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 남고나 기초위원선거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일어났지만 다 입을 담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정선거에 입을 담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에서 일어났던 부정선거에 입을 담은 겁니다.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을 다물음으로써 대한민국은 치유할 수 없는 그런 경지로 그냥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선거 부정에 이런 침묵하기로 하면서 대한민국은 뭐죠? 이 문제를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치유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책임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사내들이 이렇게 이런 책임이 없어 가지고 나라 일을 맡는다는 것은 국민들의 이름들 안위와 이름들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3구 대통령에 침묵하고 4.15 총선에 침묵하고 보궐선거에 침묵하고 마침내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표를 하고 그 여세를 몰아가면 뭡니까? 부정선거를 고착화 체질화 제도화시켜가 2020년 여러분들 총선에서 대표를 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내 눈에는 인간들로 안 보입니다. 사내들이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비겁할 수 있냐 이야기죠. 다음에 아녀다들하고 아이들이 앞으로 얼마나 고생을 하겠냐 이야기죠. 내 눈에는 너희들의 눈에는 안 보이냐 이야기죠. 윤석열이 눈에는 안 보이냐 이야기입니다. 김기현이 눈에는 안 보이냐 이야기죠. 너희는 다 나중에 벌 받을 거다 이야기죠. 200석이 왜 나옵니까? 그냥 200석을 본인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왜? 본인들이 부정선거를 그동안 해가 재미를 봤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갔는데 검사들이 움직이겠습니까? 판사들이 움직이겠습니까? 관료들이 움직이겠습니까? 완전히 뭡니까? 그냥 윤석열 대통령은 미안한 말이지만 그냥 합바지가 되는 겁니다. 슈퍼 울트라 합바지가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외윤아 많이 다니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은 비관이 지배하고 있다. 문제를 핵심을 안 보니까. 인요한이를 왜 불렀냐? 핵심이 왜 뭐하냐? 이준석이 입에서 비대위원장 맡게 되면 110석 120석이 왜 나오냐? 다 이런 비급함의 결과인 겁니다. 자업자득이지만 국민들이 고생할 생각을 하게 되면 참 마음이 아리죠. 국민들이 고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정치 컨설턴 때 애들 동원해 가지고 다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가는 겁니다. 총선 각본에 따라서 그리고 가장 분위기를 만드는 데 중요한 버팀목이라는 것은 선거를 장악한 것이고 저쪽이 윤쪽이나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를 못 건드릴까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그냥 구렁텅이로 그냥 빠져 가지고 그냥 몰려 그냥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 방송을 계속하는 것은 참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세상에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여러분들 기회를 포착하거나 위기를 감지할 때 판단이라는 부분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정말 그 사심이 없이 보지 않습니까? 왜 권력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고 이제 뭐죠? 거의 제가 볼 때는 현업에서 자리를 많이 스페이스를 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로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로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이대로 가면 그냥 더불당이 주도하는 일당 지배체제가 자리를 잡게 되고 선거 부정을 감행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계급으로 등장해 가지고 국민을 옥죄는 세월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막으려면 어마어마한 피를 뿌릴 건데 그렇게 피를 뿌리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니까 세월이 흘러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고착화 돼 가지고 제도화된 상태에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부정선거 문제를 침묵하고 특히 대통령 중심지 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여러분 입을 다무는 걸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거론하는 겁니다. 아 이분이 도움을 받으셨구나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본인의 지도의 상당 부분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 입을 닫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정선거에 대해 입을 닫기 때문에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그냥 끌고 가는 걸 보게 되면 무책임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서로 어떤 약조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조는 약조고 국민들이 일당 지배 체제하에서 참정권을 박탈당한 그런 상태로 대통령이 그냥 국민들을 그냥 내몰아버리는 건데 그게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중에 여러분들 아버지 되는 사람들도 자식을 낳고 한 가정을 키우 여러분들 책임을 지게 되면 정말 여러분 제대로 된 남자들 같으면 발끝부터 여러분들 머리 끝까지가 책임감으로부터 여러분들 자유롭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요즘엔 참 편안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편안하냐 내가 책임질 게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교육비를 책임질 필요가 없고 다른 것을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끔가다가 참 내가 편안하구나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그 막중한 책임감 남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가솔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식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데 하물면 나라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공직에 여러분들 입문을 할 때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생각 없이 어떻게 공직에 입문을 합니까 정치를 한다는 인간들이 입신 출시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여러분들 책임을 지기 위해 가지고 그 자리에 섰다는 생각을 왜 못하냐 이야기죠. 그런데 선거가 무너져 가지고 국민들이 노예가 되게 됐는데 국민들이 아우승치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지 도대체 당신들이 남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 천벌 받을 겁니다. 앞으로 그 비겁함과 그 우유부단함과 그 악함에 대한 대가를 그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나라 일이고 우리가 여러분들 다 생활터전을 잡고 있는 토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말씀드린다시피 앞에서 나왔던 충청도의회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노력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그냥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다시 586 운동권들이 주도가 돼 가지고 다시 조선시대로 여러분들 회개하는 게 말이 됩니까 북한이 가혹한 것처럼 선거를 장악해야 일당체제가 되면 남조선은 또 얼마나 가혹해지겠습니까 다 여러분 미워하면서 배운다고 더블당이라면 일당지배체제가 되면 국민들을 얼마나 개돼지로 보겠습니까 내 눈에는 훤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제가 무슨 사측인 얘기 여기에 걸려 있으면 엄지 양반이 한 자리를 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참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면 남자 값을 하는 남자들이 정말 드물거나 본인들 이해관계가 얼마나 여러분들 관련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5300만 명이 여러분들 운명보다 더 무게가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침묵하는 이유가 뭔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피는 바는 있지만 그러나 5300만 명이 운명처럼 저런 중요한 게 더 있겠습니까 김기현 씨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전에 무슨 뭐 좀 잘못된 그런 관행이나 관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냥 개헌 탄핵선이 다 무너지고 더 이상 한국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방송도 몇 군데 정도가 여러분들 소규모 이런 방송들이 이야기 하고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이 벌을 이 업보를 앞으로 얼마나 치르게 될지 정말 참 제가 볼 때는 딱한 거죠 자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 보시다시피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간단하게 뭡니까 표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보셨기 때문에 또 내일은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이제 4.15 총선과 관련된 4.15 총선과 관련된 4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소개된 책이 5권 지방선거하고 보궐선거를 다룬 책입니다 지난 6월 달에 완간된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가 더 많이 보급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지키는 문제의 소중함과 그리고 절박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그런 힘을 더해 주시고 또 한 달 전부터 여러분들 공병호 tv를 통해 소개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한국인이 쓴 아주 보기 드문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또 5시 50분에 방송 켜자마자 바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